7인의 탈출 13회 리뷰 시작합니다. 6인에 의해 위험에 처한 매튜. 그런 그를 보고 냅다 뛰어들어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진 강기탁은 매튜가 이 위소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확인차 함께 바다로 뛰어든 거였다. 하지만 강기탁의 바람과 달리 매튜가 K였다. 물에서 무트로 나와 진실을 알게 된 기탁은 부하드를 시켜 매튜를 포박하려 하지만 이미 돈 많은 매튜에게 붙은 부하들 강기탁이 당하며 손쓸 겨를도 없이 총소리가 울린다. 한편 정신을 잃었다가 깬 도역은 기탁이 자신들을 배신한 줄 알고 당장 그를 찾아 나서려 한다. 하지만 강대표가 사라졌다며 그의 앞길을 막는 매튜. 자신의 과거를 웃으며 밝힌 매튜는 CCTV로 어딘가에 갇혀있는 이 위소를 보며 비웃는다. 그리고 곧바로 강기탁이 묶여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과거 이 위소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일부러 얼굴에 화상을 입혔을 때 교도관으로 기탁과 이 위소 계획을 들은 심준석 그리고 마취된 이 위소와 위치를 바꿔 성형수술을 받았던 거였다. 팽이의 전화를 받고 한걸음에 달려온 양진모 위험에 처한 팽이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떠나려는데 그 순간 들이닥친 K의 사람들 그의 간신히 그들을 따돌리고 강기탁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매튜에게 잡혀있던 기탁은 당연히 전화를 받을 수 없었고 음성변조된 목소리로 진모와 통화를 이어가는 매튜 그리고 그에게 K의 딸이 살아있고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자신의 딸이 살아있음을 안심준석 아이와 팽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줄 테니 앞으로 그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다음날 자신을 죽이려 한 6인을 찾아간 매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냐며 한 명 한 명에게 살벌한 질문을 하는데 정말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동료들은 금대표 이름을 바로 말한다. 궁지에 몰린 라이는 촬영을 재개시키겠다며 하루의 시간을 벌기로 한다. 성찬을 저격한 후 영화 제작이 무산될 위기에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지자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담이 친모라는 사실을 밝힌 금나이 매튜 집 지하에 갇혀있던 강기탁은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나오고 겨우 양진모에게 전화를 한다. 그런데 진모를 수상히 여기던 금나이가 두 사람의 통화를 듣고 진모 기탁의 만남을 매튜에게 알린다. 매튜는 기탁을 살려두며 방회장 돈 위치를 알아내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되겠는지 강기탁을 칼로 찌르고 강물에 던져버린다. 운명의 장난인지 바닷물에 휩쓸려 강기탁이 도착한 곳은 2위소가 있던 외딴 섬.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3위소가 있던 꽃이 6위소가 있던 꽃를